오늘은 혈관성 질환과 피부 노화에 좋은 작약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작약은 5월부터 꽃이 피는 식물로 겨울이 되면 줄기는 말라죽고 뿌리만 살아남아 월동을 합니다. 그리고 또다시 해가 바뀌면 같은 시기에 새순이 올라오고 꽃을 이처럼 크게 활짝 피우게 됩니다. 그래서 함지박처럼 큰 꽃을 피운다고 해서 함박꽃이라고도 부르며 5월에 결혼하는 신부들의 부캐꽃용으로 즐겨 사용되기도 합니다. 꽃은 흰색과 붉은색이 대표적이고 현재는 다양한 원예품종이 개량되어 있습니다. 거식지는 낮은 산지에서 자생하고 내한성이 강한 식물로 백장약 적장약 참장약 등의 향기가 강한 품종이 많습니다. 이 중에서 백작약은 쌍화탕에 주원료 많이 쓰이고 특히 뿌리에는 특유의 쌍화탕 냄새가 나게 됩니다. 작약은 목단꽃과 많이 닮아 서로 혼동을 많이 하게 되는데 참고로 작약은 풀처럼 자라면서 잎갈래가 좁아지고 목단은 나무에서 자라면서 잎이 세 갈래로 나뉘며 끝이 불규칙하게 패여있는 게 차이입니다. 한방과 민간에서는 꽃차를 이용해 염증을 없애거나 몸이 퉁퉁 붓는 부종에 쓰이고 맛은 시면서 쓰고 평하거나 차가운 편입니다. 작약은 약효의 우수성으로 현재 논문과 처방전 및 임상시험 등의 실험과 특허 내용을 포함해 천여건 이상의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양리 실험에서 작약탕제는 항균효과와 간독성에 대한 보호효과 항암효과 면역기능 증진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추신경계를 억제하여 진정과 진통작용이 나타났으며 의장과 평활근을 억제하여 의산분비 억제작용이 있었습니다. 또한 혈소판 혈전 형성 억제 효과가 작용되었고 혈관악장 작용으로 가벼운 혈압강화 작용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임상시험에서는 작약 검뿌리로 위 12지장계양에 유효하였으며 비장근경련을 완화시켰습니다. 당제와 약침제제로는 진통효과가 입증되었으며 기침과 천식의 유효시간을 단축시켜 기관지질환에도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 밖의 당뇨병의 혈당강화 반응과 선천성 위축성 근육강직 증상의 체질에 따른 배합처방으로 유효성을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작약은 혈관질환에 매우 뛰어난 효과를 지니 것으로 혈액순환이 안되어 피가 자꾸 뭉치는 혈전 증상을 억제하는 데 탁월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관상동맥을 확장시켜주어 동맥경화와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질환을 예방하고 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켜줍니다. 최근 연구에서 작약추출물은 하지불안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나와 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이 병은 손과 다리 등의 혈액이 잘 안통해서 몸이 심하게 저리는 증상을 의미합니다. 특히 하반신 저리면상으로 밤에 수면장애를 가져와서 숙면을 잘 취하지 못하는 병증이기도 합니다. 이는 작약의 파이오니플로린 성분이 아데노신 수용체의 활성제 역할을 해서 이런 증상들을 개선시킬 수 있습니다. 국내 보건통계자료의 5.4% 정도가 이 질병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50대 중후년 이후 노화로 더욱 흔하게 발생됩니다. 이런 경우에 작약건불이 20g의 감초와 단기를 각각 5g을 넣고 물 1리터 조금 넘게 붓습니다. 그리고 나서 물의 양이 절반 정도 줄어들 때까지 30분 정도 약한 불에서 푹 따리시면 됩니다. 복용은 아침과 저녁 식후에 2-3회씩 주기적으로 복용하면 증상이 개선이 되고 혈액순환장애와 뭉친화혈을 동시에 풀게 됩니다. 다음 대구한의대학교 연구에서 작약은 신장과 피부조직의 단백질 분석 결과에서 최종당화산물 관련 단백질 수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켰습니다. 또한 피부조직의 최종당화산물을 측정한 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여 주름생성에 대한 개선효과가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작약은 세포신호전달의 중요한 전사인자를 활성화시켜 피부 노화와 주름생성 치료제 개발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백작약 또한 티로시아나제와 엘라스타아제 활성을 억제하여 멜라닌 합성을 저해하고 피부 미백이나 탄력성을 유지하였습니다. 피부 노화는 기미와 주근깨 피부의 흑화 등에 주로 멜라닌 세포에 의한 멜라닌 합성 증가에서 기인하는데 작약인 멜라닌 합성 억제를 통해 미백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작약꽃을 따서 물에 달여 마시거나 또는 전초를 우려낸 후에 목욕을 하면 피부가 맑아지고 노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담금용 소주에 담궈서 한 달 정도 숙성시켜 피부에 발라도 피부 트러블 및 보톡스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작약은 세포계에서 히드록실 라디칼이 유발하는 산화 DNA와 세포 손상을 억제하여 암과 같은 산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 약물에 응용할 수 있습니다. 작약의 약성은 차고 맛은 시고 쓰며 꽃과 말린 뿌리를 쥐약재로 씁니다. 보통은 꽃은 차로 많이 즐겨 마시고 뿌리는 탕재로 물에 달여서 먹습니다. 대표적으로 궁합이 좋은 감초나 대추당기 등에 부가재료를 넣어서 약재로 많이 달여 먹으며 뿌리를 술에 담궈 6-7개월 이상 숙성시켜 마시기도 합니다. 작약은 독성이 적은 편이어서 큰 문제는 없지만 너무 과다 복용하면 체질에 따라서는 복통과 설사가 따르게 됩니다. 또한 몸이 몹시 차가운 소음인과 임산부는 산후발열이 심할 때 먹지 않는 게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